벨트, 벨트 매야 되는구나, 참. 벨트를 안 매고 뭐 하는 거예요? 아직 출발 안 했잖아요. 그래도 매야 돼요, 형님. 정신 차려요, 오늘 녹화하는데. 오늘 인원도 한 명 없는데. 어떻게 정신 차려. 야, 너도 인마 좀 말 좀 하고, 인마. 형, 지효 외로워 보이나 좀 앞이라도 가요, 형. 야, 말을 해. 말하잖아,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. 야, 지효 옆에 왜 비었니? 너무 비었다. 아, 얘 좀 편하게 있으라고 비었지. 아, 저기. 지효 씨. 네? 좀 옆에 앉아도 될까요? 네. 왜 차를게? 아니, 네. 네. 야, 왜. 왜? 불편하게. 뭐가 불편해요? 불편하게 앉아있어. 아니, 저런. 지효가 사생이 됐어. 어허. 왜 불편해가지고. 지효 당황했어. 지효 당황했어. 네. 지효 당황했어. 네, 친한. 친한. 나 저승사자 아니다. 저승사자 아니다. 아, 싫어, 싫어. 아, 싫어, 싫어. 아, 형. 구색 맞춰줘요. 아, 보필아. 형, 담요 좀 가려줘. 여기 다리. 너무 앙상하잖아요. 뭐가 앙상해? 늘 싫어한 것이. 아, 이거. 형, 이거 뭐 저기 백파이프 부시는 거. 백파이프 부시는 거 아니에요? 백파이프 부시는 거 아니에요? 아, 진짜. 아, 그래. 매너다. 왜냐면 고기가 좀 약간. 하루 종일. 아니요. 아니요. 스코틀랜드 아저씨 같았어. 맞아, 스코틀랜드 아저씨. 그럼 재수 오빠 여기 오셨으니까 저는 이제 뒤로 갈게요. 어디 가요? 아니, 지효 씨 어디 가? 자리 싸움이야 뭐야? 자리가 돌고 돌아. 아, 야, 네가 일로. 그래서 어두스럽게 하지 마. 알았어, 알았어. 잠깐만, 알았어, 알았어. 열 번만이면 너브라이드 없어요. 그래, 자리를 그냥 놔둬 거야. 이리로 가고. 어. 여기 뛰어놔, 일단 어떻게. 그래, 뛰어놔, 뛰어놔. 아니, 어떻게 뛰어놔. 그럼 지효 씨 이거 왜 했잖아. 그럼 지효 씨 이거 왜 했잖아. 가만있어. 지효 씨, 내가 다시 할게요. 나이스. 이게 뭐야? 이거. 이러는 거 아닌데, 지효 씨. 그래, 그래. 아, 이렇게 됐네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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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